죽 거야 어제쯤에 알처럼 키우지 봐, yeah 이는 좀 위험한 dangerous game 그러지 말래, 뭐만 해도 구조만 작게 아이가 맞네 이 선 내가 벌써 모르실 때 대체 어쩌면 돼 Don't stop, baby 가치지 말아, 가치지 말아 Don't stop, baby 가치지 말아, 가치지 말아 내게 속 속 속 가치지 말아 Believe your leader Don't stop, baby 가치지 말아, 가치지 말아 Yeah, baby 가치지 말아, 가치지 말아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잘 지내시고 제가 오늘 엄청 행복한 소리를 들었거든요. 저기 시그니처? 분들이 아이들 보니까 제 스튜디오 광고 소리를 열었구요. 저 뭐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분들이 저한테 라이브 수!회사님이라고 말했어요!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행복의 마음을 되게 친절하게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개인 이승 잘 신경 쓰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다음번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